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신뢰를 잃고 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 신문은 문정부가 집권 4년 동안 범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경제를 맡았던 주요한 인물들의 굵직굵직한 발언을 박스처리로서 돋보이게 보도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소득성장효과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연말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자 현 중국대사의 발언입니다. 내년 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2018년 11월 발언입니다. 이 정권에서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의 실없는 그런 발언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현 부경대 교수이고 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케이다이 원장으로 유력하게 손꼽히는 홍장표 씨의 주장입니다. 2018년 6월 그의 발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나 됩니다.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기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발언입니다. 이 발언도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가 밝혀지는 데는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입니다. 내년 경제 어렵겠지만 소득주도성장수정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1월 발언입니다. 이 발언도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삼축경제전략이 성공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2019년 1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장하성, 홍장표, 김수현씨의 주장에 처음부터 무슨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을 맞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이고 실언이고 공언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민 K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쓰레기 같은 정책으로 4년간 나라 경제를 무너뜨렸음을 통계가 엄연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소득주도성장이란 게 말이 됩니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어봐야 압니까? 불이 뜨거워야 만져봐야 꼭 알 수 있습니까? 생산이 없는데 돈을 퍼돌리면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생산이 없는데 돈을 풀면 생산은 줄고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대통령 합니까? 이러고도 교수질 합니까? 이렇게 아주 격앙된 신민 K씨가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생산이 없는데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넓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허황된 경제이론을 지도부를 설득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것이 홀다닥 설득당한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집권 4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신문들이 대서특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말은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연설문을 적은 사람이 아주 화려한 그런 문체를 사용했지만 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화려한 말을 좋아하지만 생뚱맞게 일상회복의 대장정이다. 이런 말을 누가 액면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회적으로 다소 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주장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수십조 투입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만일 백신 확보에 선투자했더라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일찍부터 펼치는 백신 관련 직접 간접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백신 접종 100위권 국가라는 위협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변명은 천상유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잘 했으니까 국민들 보고 박수 좀 치달라.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들들과 비교도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 국가가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서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아주 기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큰 선행 투자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직접 개발해서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큰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는 헛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간절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표를 사양해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 매력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은 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대통령 말처럼 약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도 헛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민 노주와이님은 톡 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당신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윤상재인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대깨문 빼고는 누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같은 비판에 섭섭해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잘 하기를 바라고 이번 집권 4년차를 맞은 특별연설에 나왔던 내용대로 백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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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